성주 주민의 눈물 저희가 사드 찬성을 시위도 하고 기자들에게 하소연을 해보았지만 깨알만하게 기사화되고 전입해온 시위자들에게 대한 진상은 아예 그냥 묻히고 맙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대다수의 성주 주민들은 사드배치를 찬성하고 강력한 한미동맹을 지지합니다. 지금 이 나라에는 고정간첩들이 이런 방법으로 사드 반대 뿐만 아니라 촛불시위 해군기지 반대시위 등 각종 반정부 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면 틀림없다고 확신합니다. 제발 온 나라 모든 국민께 널리 알려주십시오.